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 뭐하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은 겨울 시작부터 지금까지 약 5, 6주 정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개념 에센스를 공부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한 과목에 대한 완강을 앞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수원을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수원 완강이 되어가고 있을 거고 수투를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수원보다 조금 더 양이 많은 수투를 몇 강만 더 들으면 완강이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이미 완강 되어가는 선생님은 개념 에센스 수원을 완강을 했거든요 애초 여러분들께 약속했었던 강의 수보다는 좀 적은 강의로 왜냐하면 한강 50분으로 기획을 했는데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고 10분 쉬는 시간 없이도 100분 적게는 90분 80분 정도를 강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매주 올라가는 강의 속에 80분에서 100분짜리 강의가 하나씩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원이 최초 기획된 강의 수보다는 강의 수가 부족한 상태로 보이지만 시간은 더 많이 촬영이 되어서 잘 완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한 처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원의 마지막 강의는 스튜디오로 빠르게 촬영까지 했거든요 그 수원을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수원 완강을 하고 그 수원 하나는 복습을 시작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3월 24일이 3월 학평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잖아 선생님이 캐스트에서도 이야기한 적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험 생활 동안의 모든 이벤트에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에 있는 수능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3월 학평 그 첫 시험도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할 텐데 3월 24일이기는 하지만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늦게 보는 여유가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3월 계약을 하고 학교에 가면 3학년 학교 생활 시작이고 내신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생기는 수시를 위해 해야 하는 활동들 때문에 학교에 막상 다니다 보면 3월 학평 대비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강을 한 수원이 잊혀지기 전에 2월 말까지 2회독을 함으로써 3월 학평 대비로 수원은 마무리 짓자는 거야 물론 3월이 되면 3평 대비로 우리는 모의고사도 할 거고 기타 등등 무엇을 해야 할지 선생님이 다시 알려주겠지만 일단은 수원을 4주간 2회독을 하자 개념 BQ에서 SQ 파이널까지를 쭉 늘려서 다시 2회독을 하면 이 한 번의 수원 전체 개념이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개념 BQ를 2주 동안 전체적으로 한 번 하고 다시 한 번 SQ 파이널로 나머지 2주를 채우면서 2회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개념이 두 번 지나가는 사실상 3회독처럼 느껴질 거거든 지금 완강하는 수원은 2월 말까지 2회독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나머지 하나 공통과목 중에 수2는 계속해서 하던 대로 열심히 현장 강의 듣듯이 혼자 인강으로 듣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적분 마지막까지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으로 2월 말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공통과목의 수원 수2를 병행하고 있었다 선생님의 업로드되는 인강 일정을 그대로 따라서 수원 수2를 병행하고 있었다라면 지금까지 둘 다 전반부 학습이 끝났을 거야 그러면 그 전반부를 2월 동안 복습하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후반부는 지금 하던 대로 진행하시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2월에는 1월에 했던 것들을 반드시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2월에 공부한 건 3월에 복습을 시킬 거고 동시에 3월 학평 대비 실전까지 같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택과목 같은 경우 선택과목은 진도를 끝까지 단 한 단원도 약한 고리가 되지 않도록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못하는 부분 없이 끝까지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3월 학평의 미적확통기하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어 굉장히 적은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 교과과정의 수험생들이 교과과정을 공부할 때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기준선을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그만큼만 공부하라는 건 아니지만 3월 학평 대비로 선택과목까지 이 문제 저 문제 많이 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그거 끝까지 한 번 끝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 선택과목이 의외로 끝까지 제대로 한 번 끝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많은 그런 부분이야 3평 대비로 자칫하면 공통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통과목 중에 한 과목은 제대로 하고 나머지 하나는 제대로 못하는 케이스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3평 대비로 바로 3평 직전으로 가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한 과목은 제대로 했는데 그것만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하나가 살짝 흔들릴 때가 있고 또는 선택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3평 대비 어차피 범위가 좁으니까 뒷부분이 대부분 힘들거든 기아도 확통도 미적도 뒷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전반부만 열심히 하고 뒤쪽은 나중에 학기 중에 6평 대비로 9평 대비로 미루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선택과목은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 겨울에 끝까지 진도를 끝까지 그리고 3평 대비도 워낙 좁기 때문에 누적 복습이 아니라 3월에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걸 끝까지 해내는 것 단 한 단원도 빈틈없이 만드는 것 그게 선택과목에 대한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야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셔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겨울에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건물을 짓는 걸로 대응시켜 보자면 바닥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탄탄하게 바닥을 만드는 거거든 이 바닥을 탄탄하게 만들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좀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맨날 탄탄한 그 바닥을 다지다 보면 좀 지겹거든 그러면 기둥도 좀 먼저 세워볼까?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세워놨던 기둥이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 기둥 위에 화려한 것들을 얹어 놓는다 한들 바닥부터 생겼던 그 빈틈들을 나중에 다시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은 것들을 망쳐버릴 수 있어요 이 겨울에 지금 작년 수능이 약간 사설 느낌의 문제였어 또는 내신스러운 문제도 있었어 딱 기존의 기출로 설명이 안 되는 약간은 훨씬 많은 문제를 풀어야지만 되는 그런 느낌의 문제로 바뀌었어 라는 오해를 수험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출제하시는 분들은 정말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엄청난 에너지를 들였어야 된다고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많은 에너지를 주다 보면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이 문제를 맞출까 못 맞출까 이게 각각의 과목의 선택자들에 대해 유불리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아주 본질적인 것들을 주어진 물리적 시간 안에서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올해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능은 작년 수능과는 또 많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야 돼 지금 하는 것 제대로 일단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시즌2, 시즌3에 기둥 세우고 건물을 짓고 화려한 인테리어를 하는 것 얼마든지 그 후반부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뜯어서 고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는 이 바닥 공사는 다시는 해볼 수 없는 다시는 다시 이걸 다 뒤집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안 올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적 접근을 공부하면서 우리 에센스를 공부하면서 수강생들은 느끼겠지만 개념을 안다라는 게 진짜 교과서에 있는 수식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식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뜻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문제를 결국은 풀어내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개념 공부는 문제풀이 기술을 연마하는 거거든 에센스 강의도 반은 개념이고 반은 문제풀이잖아 그 문제풀이의 접근들 이 가장 좋은 문제들에 대한 문제풀이 방법들 이것들을 잘 체화시켜야 그 다음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 수강생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Q&A도 보고 있고 수강평도 보고 있고 방금 들어오기 전에 수강평 하나를 봤는데 너무 놀라서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줬거든요 제목이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서 우리 강의에 이런 주제는 있을 수가 없는데 얼마나 현장과 선생님의 몰입도가 엄청난 강의인데 라는 생각으로 역시 이건 뭔가 있다 클릭해서 봤더니 현장에 너무 가서 듣고 싶어서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아주 귀여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귀여워서 댓글 하나 달아놓고 왔는데 그렇게 여러분들과 선생님은 소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가 힘든지 뭐가 필요한지 계속해서 아주 예리한 레이더망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Q&A나 수강평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선생님은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훨씬 편하게 잘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지금 하는 것 제대로 하자 두 번째는 요즘 현장 강의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되게 다들 힘들어해요 이제 공부 막 시작한 지 5, 6주 됐잖아 놀라운 건 언제나 이 시기에 공통적으로 수험생들은 다 지금처럼 힘들어해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해에 그 5, 6주가 되면 언제나 힘들어하는 수험생들을 놓고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마치 달리기를 할 때 느끼는 증상과 아주 유사한 그런 증상들을 수험생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뒤져봤어 달리기와 관련된 논문을 그랬더니 되게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러너스 하이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해봤으면 느끼겠지만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달리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한 2, 3분은 달려 근데 이게 5분에서 10분 사이가 되면 못 달리겠다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10분 정도 넘어가면 오늘은 못 달려 이런 느낌이 딱 온단 말이야 매일 달려본 사람들은 알 수도 있어요 오늘은 달리기 할 컨디션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게 달리기를 딱 시작했을 때에 우리 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 적합하게 그 상태의 평형이 되도록 이라는 설명을 해놨던데 가만히 있는 몸에 알맞은 균형이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자율신경이나 우리 몸이 필요한 것들대로 움직여 주잖아 그때 가만히 있는 상태에 적합한 것들을 몸에 제공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 그럼 내 오장육부와 자율신경계 모든 것들이 움직여서 뛰고 있는 나에게 적합한 상태 거기에 맞는 호흡과 혈액과 여러 가지를 신경 물질들과 여러 가지를 그 뛰는 나에게 맞는 걸 줘야 되는데 우리 몸이 가만히 있다가 뛰는 나에게 맞는 상태로 움직여 주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그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래요 그래서 10분 정도 넘어가면 나는 뛰는데 내 몸은 아직 뛰는 나에게 그에 합당한 평형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데스 포인트를 만난다는 거야 데스 포인트 죽음의 순간이죠 죽어도 못 뛰어 절대 못 뛰어 이런 느낌이 오는 게 10분에서 15분 근데 그 15분을 넘어간다 약 20분 정도 시간이 되어간다 그럼 그때 오는 게 바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 몸이 달리는 상태에 적합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아주 완벽한 평형 상태가 만들어진 그런 순간이래요 그래서 이 러너스 하이가 오면 이제 괜찮아 더 뛸 수 있어 이게 과하게 작동되는 경우에는 근육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뛴대요 계속 뛸 수 있어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러너스 하이가 온다는 거야 근데 그게 딱 수험생들에게 있는 증상이에요 겨울에 공부를 막 시작하면 인생에 이렇게 대단히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온 에너지를 하루 종일 공부해 쏟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는 나에게 적합한 어떤 것들이 제공되기가 힘든 내 몸은 편히 쉬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 그래서 그런 공부가 시작됐을 때에 1주 정도는 그 강력한 의지로 버티고 2주 정도는 그래도 갖고 있던 체력으로 버틴다면 3주 4주가 되면서 어 힘들어 라는 생각을 하다가 5, 6주가 되면 아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주변의 말들이 막 들리면서 타협점을 찾게 되지 아 그래 문제 좀 풀어볼까? 지금 하고 있는 이 개념 강의가 너무 힘들어 그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내가 주변으로 눈을 돌리는 현실 도피거든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이 시기가 원래 힘든 시기예요 데스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빨리 캐스트를 촬영해야겠다 우리 수강생들도 더 힘들어하지 않게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텨야 굳건히 버텨야 러너스 하이로 가게 되는데 이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버티면 3월 초부터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야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해도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 체력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순간이 오게 하려면 지금 잘 버텨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구간이 데스포인트다 여기를 잘 버티면 여러분들은 러너스 하이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버텨라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화면 너머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직접 대면은 아니지만 인강이 여러 가지 매체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줄 테니까 화이팅하고 데스포인트를 지나가서 꼭 모두가 러너스 하이에서 열심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사실 수험생들의 본질은 다들 열심히 뛰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잖아 열심히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없지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거든 우리가 오늘 하루가 너무 공부가 안 돼서 확 놀아버렸어 그날만큼 사실은 그날 밤에 고통스러운 날이 없을 거란 말이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수험생들은 사실은 그날 밤에 행복해 누구나 모두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잘 안 되잖아 그게 왜냐면 러너스 하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일단 내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으면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열심히 해보는 경험을 줘야 돼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 그래야 열심히 하는 게 안 힘들 수 있어 그럼 행복하게 뛸 수 있어요 그때까지 좀만 참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 또 빨리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속 깊이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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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